올해는 관악구 대표축제인 강감천축제를 비롯해 많은 행사가 지난해 출범한 관악문화재단의 손으로 꾸며집니다. 뉴스앤 이사람에서 차민태 대표이사를 만나 올해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관악문화재단 공연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해주시죠. 지난해 저희 관악문화재단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풍요와 번영화를 상징하는 경자년 새해 여러분 가정에 만복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재단 출범 이후에 관악구에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관악구민 모두의 예술이 관악구의 찬란한 문화로라는 비전을 품고 관악구의 많은 청년들, 주민들을 만나 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또 그런 것들이 모여서 모든 분들의 행복이 문화예술로 행복한 재단을 설립하기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작년에 저희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서울대와 함께 우리 문화예술로 관악구를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노력하자라는 그런 첫 번째 단추를 끼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관악문화재단에는 공연장뿐만 아니라 전시관, 도서관, 싱글벙글 센터들이 있는데요. 출범 이후에 이러한 시설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살피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데 힘을 쏟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지난해 출범했지만 사실상 올해가 원년입니다. 올해 큰 틀에서 운영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생활문화 및 지역축제 활성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튜브 온라인 플랫폼을 좀 확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관악구의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이런 유튜버 미디어를 활용한 그런 주민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 강감천뿐만 아니라 관악산, 봉천천, 도림천들의 이런 문화 콘텐츠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각종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그런 관악구 고유의 소재들을 문화 콘텐츠로 창작하는 데 저희 재단이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단순 행사를 대관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에서 보다 질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연, 전시, 도서관 그리고 그런 교육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수요가 높고 저희 공연장 시설 여건에도 부합하는 그런 가족극 중심들의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들도 궁금합니다. 사업별로 어떤 목표들 가지고 계신가요? 첫 번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문화의 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공연장, 전시실 등의 기존 우리 운영 시설의 획기적인 리뉴얼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관악구민뿐만 아니라 인근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강감천 축제에 활성합니다. 관악 문화재단의 존재 이유는 관악구민의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 생활 문화의 거점이 되는 동아리 사업 등의 그런 프로그램 뿐 아니라 이것과 연계한 도서관 사업들 그리고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악구민들이 작년에 많은 분들이 강감천 축제를 방문해 주시고 즐겨주셨는데 특히 여기에 저희 고려 중심의 그런 특화된 먹거리라든지 놀이문화를 좀 더 추가해서 보완해서 아이들과 손붙잡고 와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보다 충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감천 축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들이 기획될 텐데요. 특별히 기획하고 있는 축제가 있을까요? 관악구 곳곳에서 주민의 예술 활동들에 싹이 튀우고 그 싹들이 모여서 동네 단위의 작은 숲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숲들이 모여서 강감천 축제와 같은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싹들을 저희가 온전히 키울 수 있는 재단의 지원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그 지원 활동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각각의 지원 사업들, 고유의 자원들을 지원하거나 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체가 돼서 저희 재단에게 제안하는 그런 예술 활동들, 예술 프로그램들을 싹을 튀우는 것이 급선무고요. 이것들을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들은 먹거리라든지 즐길 거리가 함께 버무려진다면 강감천 축제가 단순하게 그냥 한 번쯤 오가는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주민이 참여하고 또 다른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일상을 예술로 함께 만들어갈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데 저희 재단이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디자인을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2020년 관악구민 모든 분들이 저희 재단이 준비하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지시고 저희 이웃들과 대화하게 되시고 또 저희 많은 시민들이 저희 관악구를 찾아와서 저희 관악구가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